이제는 Singularity Function에 Input이 들어갔을 때 Time Response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ularity Func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것은 Step Function과 Impulse 또는 Direct Delta Function을 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General Input에 대한 Time Response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일부였던 Input이 Constant인 경우에는 저희가 스터디를 했고, Ultimate한 Goal은 General할 때에 General한 Output Response를 보고 싶은 거에요. 이 그림처럼 LTI 시스템에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Singularity Function을 살펴보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Step Function과 Impulse Response 또는 Delta Direct Function에 이 Input으로 들어갔을 때의 Output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Func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에요. 음수이면 0, 양수이면 1.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양수이면 1, 음수이면 0. 이것은 이 부분이 Discontinuity가 있는 불연속 감수입니다. 그래서 Singularity Function이에요. 엄밀하게는 정확하게 T가 0일 때는 값이 정의가 안 된거죠. 왜냐하면 값이 0이 이렇게 어느 값을 가져도 좋고, 2분의 1 값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Step Function이니까 이렇게 Step인거죠. 계단인데, T가 0일 때 불연속 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Input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Output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ep Response 이제 Output이 거죠. 그러면 우리가 Step Response를 Initial Condition이 0이니까 아무런, 그리고 1차 시스템이에요. 1차 시스템이고 Step Response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간이 양수일 때 1로 constant한 Input이 들어간 거랑 같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그래서 시간이 T가 0보다 작았을 때는 Step Function이니까 0이니까 당연히 Initial Condition이 0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는 다르게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Initial Condition 이야기이고, 이것은 UT는 제가 UT를 Step Function에 Notation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UT는 Step Function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UT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Constant Input에 대한 Response를 봤죠. 그러니까 한번 보면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렇게 되면 X가 이렇게 Steady Station 가면 이 부분이 0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의 Dynamics는 마이너스 OT로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은 그림을 그려보면 0이었다가 T가 0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 여기가 1분의 5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그림을 스케치는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식을 쓰면 결국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은 T가 0이면 이 부분이 1이니까 X of 0이 0이 되고 X가 무한대가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5분의 1이 되어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이것 또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StepResponse는 ConstantInput하고 결과가 동일합니다. Initial Condition을 좀 조심하시면 됐죠? 그래서 이것을 MATLAB으로 표현해 제가 솔루션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0일 때 그리고 5분의 1로 이렇게 Exponentially 이게 중요합니다. Exponentially Transient Behavior 또는 Dynamics가 Exponential의 함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결국은 Steadian State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Singularity Function Impulse 를 이야기 할 건데 Impulse 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꽝 때리는 거에요. 충격이 아주 짧은 Time Duration에 엄청난 뭔가가 꽝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시스템에 그것을 그냥 제너럴하게 충격 또는 Impulse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게 저희한테는 챌린지에요. 그래서 Impulse 라는 것은 제너럴하게는 저희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Imaginary 하게 그러면 Unit Impulse Signal 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Impulse 인데 Pulse 인데 Ideal 는 Width 0 Area 1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Epsilon 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되면 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이렇고 결국은 면적은 1이죠. 그리고 Epsilon 을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은 아랫부분의 width는 좁아지고 높이는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고 극한으로 가면 극한으로 가면 이 부분이 0으로 가고 하지만 면적은 1인 그것이 우리가 Direct Delta Func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limit으로 가는 거예요. limit으로 Epsilon 을 0으로 보냈을 때 자 그래서 Unit Impulse Function 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기를 할 때는 아니면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화살표로 그리고 1이라고 쓰면 면적이 1이라는 거죠. 그것은 면적이 1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T가 0이 0일 때만 NUNGE 로 값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T가 0이 정확하게 0이 아니면 다 함수 이 부분은 다 0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Singularity Function 그래서 엄밀하게 함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Direct Delta Function을 자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면적이 1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property가 있다는 것 T가 정확하게 0일 때만 어떤 값을 0가 아닌 값을 가지는 것이고 면적은 1이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을 상상을 할 때는 이런 느낌 또는 이런 느낌의 Impulse가 Impulse 신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Delta Direct Function의 Property 는 이것을 그냥 그전에도 말했지만 원점이 아닌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0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건 정확한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 0이 아닌게 x가 0이 아닌데서 다 0이고 0인 부분에서는 값이 무한히 크다. 무한히 크다. 그리고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면적이 면적이 1이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 Direct Delta 또는 Delta Direct Function이 자 그러면 어떠한 Property가 있느냐 하면 Shifting 이라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Shifting을 시키는 거고 이것은 속과 낸다는 뜻입니다. 속과 내는데 뭘 뭘 속과 낼 거냐 하면 이렇게 보죠. 그냥 Delta 가 있고 X 를 곱해요. 곱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General Function입니다. 그리고 적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minus 무한대에서 0, minus 라는 것은 0은 아닌데 0보다 아주 작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구간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0이기 때문에 0 이 구간에선 이게 0이니까 0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잘 보시면 아주 좁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 x of t 는 x of t 는 값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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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x of t 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거의 구간은 우리가 어디서 어디냐면 x 가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걸 뭐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constant하게 가정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극한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밖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과 이 풀이 과정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냥 x 대신에 y를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delta of t 로 하고 minus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의 원점에서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솎아낸다는 뜻입니다. shifting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만약 이렇게 쓰면 이것은 direct delta function이 tau 만큼 shift 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y tau일 때 값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값을 그 이 속과 내기 위해서 delta direct function s 곱하고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x 가 tau 그 다음에 tau 로 적분을 하고 t-tau 만큼을 하면 하면 tau 가 t일 때니까 x of t가 나온다는 것을 즉, t 하고 tau만 지금 달라서 같은 문자만 달라진 거고 그래서 x of t x of tau에서 지금 t, tau를 여러분들 좀 이건 또 tau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tau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x, t가 나온다. 결국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그 순간의 값이 값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impulse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델타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impulse가 시스템의 input으로 가진이 되었을 때 output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결국은 impulse response 가 되겠죠 impulse response 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ulse는 상상하기 쉽지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 하면 질문은 뭐냐 하면 질문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계속 이 강의를 계속해서 Spring Mass Damper 시스템으로 설명을 할 거에요. 저희가 Natural Response 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보면 원점에서 원점에서 Initial Displacement 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VNOT 로 줄 수도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속도 VNOT 로 던진다는 얘기죠.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NONZ 로 Initial velocity Realization 을 시킬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량이 있는 Mass가 있는데 당연히 다 정지해 있고 그러니까 정지해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NONZ 로 Initial velocity 어떻게 시스템에 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면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실제 physical 시스템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입니다. 해를 지금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모멘텀과 Impulse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충격향 그럼 모멘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MV 충격향이라는 것은 F를 DT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리 시간의 변화가 제가 자세히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향이라는 것은 충격향을 하면 그 모멘텀의 변화의 양 모멘텀의 변화가 충격향 에 의해서 모멘텀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Impulse 라는 것은 갑자기 Southern Increase인데 모멘텀 이용해서 MV M M mass x velocity 가 momentum 이니까 예를 들어서 M 0 속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Impulse 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impulse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at time t equal 0에서 정지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지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v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죠 v not로 또는 mv의 momentum을 가지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물리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은 아주 강한 impulse 가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0이 아닌 적분을 했을 때 0이 아닌 무엇인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f는 아주 강하게 peak 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그 이 peak의 shape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shape 은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적분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f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delta function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제는 mv 여기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고 f는 mv delta t dt 니까 그리고 mv는 constant 하니까 나오고 이렇게는 면적이 1이죠 이제 깔끔해 졌죠 깔끔해 졌죠 자 그래서 그래서 깔끔해 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 볼 거냐 볼 거냐 이렇게 이렇게 힘을 impulse 를 주는 거죠 시스템에 시스템에 시스템 impulse 를 주면 이제 m 으로 나눠 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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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다 이렇게 y의 0이 중요합니다 y가 y0이 0이고 y0이 다시 v0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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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과 여기 이 시스템에서 impulse 가 있고 있고 0인 것과 equivalent 합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래서 impulse 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그 여기서 속도가 이제 있으면 initially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정지에 있는 시스템에서 0시간에 0초에 impulse 를 주어서 속도를 만들어 낸 거에요 속도의 discontinuity 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delta delta function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은 계산할 수 있죠 우리 다 배웠으니까 natural response 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거 였습니다 impulse response 를 계산하고 싶은데 impulse response 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homogenous한 equation 으로 바꾸고 lunge로 initial condition의 등가인방을 바꾼 다음에 그 natural response 를 제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차 시스템에서 2차 시스템에서 impulse 가 가해지면 속도의 discontinuity 가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차원이 하나 이제 2차는 가속도니까 여기서 한 차원 올라가서 1차의 discontinuity 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해보면 제가 뭘 플러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그림에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impulse 를 시스템에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initial condition으로 등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 여기는 no input 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이건 natural response 인거죠 natural response 인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initial displacement은 0이고 기울기는 v0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2d면 이런 oscillating 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고의 아니면 그 문제 접근 방법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impulse response 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impulse response 가 있으면 뭐 2차원 2차인 경우에는 속도의 discontinuity 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initial condition에 반영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는 initial condition에 있었을 때 natural response 로 계산하는 것을 다 할 줄 아니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ulse response to LTI 시스템 인데 이제 우리가 LTI 시스템에 delta t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y 가 나오겠죠 그것을 그것을 impulse 가 들어갔을 때 impulse 가 들어갔을 때의 response를 impulse response 라고 하고 그것을 워낙 유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h of t 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 h of t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impulse response 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notation 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delta t가 input이고 y가 output인데 이 경우에는 y가 yt가 h of t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mpulse response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h of t 라는 notation 을 쓰겠다 그리고 우리는 왜 impulse response가 LTI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렇게도 중요한지 추후에 함께 discussion 을 하겠습니다 impulse response 는 정말정말 정말로 LTI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1차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impulse 가 들어갔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1차 시스템에 1차 시스템에 impulse 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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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physical한 conductivity 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delta가 들어가면 discontinuity 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displacement 에서 생깁니다 한 차원 떨어져서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솔루션을 계산하면 y of t 일텐데 그것은 impulse 가 들어갔을 때니까 h of t 라고 notation 을 쓴다고 했고 exponential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거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계산할 수 없고 이 등가로 initial condition 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보면 delta를 이렇게 했을 때 델타는 적분하면 step function 인거죠 step function 그리고 이때는 1이고 여기는 0이죠 그래서 1이 됐습니다 1이 됐죠 그래서 delta function 이 들어갔을 때의 등가인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모락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initial condition 이 rest 한 경우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는 변하면 안됩니다 natural response 로 바꾸고 y 가 1인걸로 바뀌는 거에요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이거 풀 수 있죠 이것은 e 의 마이너스 o t 1 이게 y of t이고 impulse response 니까 h of t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를 계산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2차 시스템에서는 impulse 가 들어가면 velocity의 initial velocity의 discontinuity로 발생시키는 것이고 1차 시스템에서 impulse 가 들어가면 position 또는 displacement의 discontinuity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분명히 원래 original problem에서 initial condition은 여기였어요 근데 impulse 가 딱 들어가면서 1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naturally, exponentially, exponentially, decay 하겠죠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tep response를 다시 한번 step response는 step response는 제가 constant input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impulse response와 step response의 차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2차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step input이 들어간 거죠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t가 양수일 때 1인 거죠 이것을 한번 보면 동일한 LTI 시스템에 impulse 가 들어갔을 때의 output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y of 1 그리고 동일한 시스템에 step input이 들어갔을 때 output을 y of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input에서 input space에서 step function을 미분하면 step function이 이거죠 여기서 기울기 0이죠 여기서 기울기 0이죠 여기서 기울기가 무한되죠 그래서 엄밀하진 않지만 이것은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step function을 미분하면 delta function이 나옵니다 direct delta func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impulse가 됩니다 그러면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input에서 2개의 시그널의 관계가 미분이 되면 여기서 output 공간 output 스페이스 상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h of t 인거죠 impulse response 인거고 이건 step response 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step response를 미분하면 impulse response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래서 impulse response는 step response의 derivative다 왜냐하면 step function의 미분이 impulse function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LTI이기 때문에 input, space, up 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믿음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